첫번째 챕터 두번째 섹션입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죠.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메모리에 적재되어 실행되고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프로세스에 CPU가 할당되어서 수행이 되구요. 프로세스 정보는 PCB라는 곳에 기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세스의 상태를 가진다고도 하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구요. PCB가 뭔지는 간단하게 나와 있죠.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테이블이다 라고 되어 있구요. 어떤 정보를 기록하는지는 기록을 해놨지만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조금 희박합니다. 어찌됐건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마다 고유의 PCB가 각각 생성이 된다고 되어 있구요. 이 PCB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문맥 교환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 교환이 뭔지는 아래쪽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타임 슬라이스에 의해서 문맥 교환이 진행이 되는데 타임 슬라이스가 뭔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시간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격이 타임 슬라이스가 작은 경우에는 그만큼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5초에 한 번씩 문맥 교환을 하는 거랑 3초에 한 번씩 문맥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3초에 한 번씩 교환할 때 그 교환 횟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적인 작업이 많이 필요해요. 오버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헤드가 증가가 되구요. 그 다음에 문맥 교환을 할 때는 이 프로세스가 잠깐 멈춰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 어찌됐건 잠깐 멈춰 있는 그 단계를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이 인터럽트가 증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교환을 자주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스가 작으면 문맥 교환, 인터럽트, 오버헤드가 둘 다, 셋 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큰 경우에는 나머지 3가지가 전부 감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의 주요 상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섯 가지입니다. 생성, 종료, 이 두 가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 실행, 대기라고 있습니다. 준비는 CPU의 할당을 기다리는 상태 생성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CPU의 배정을 받아야 돼요. 다음으로는 실행,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대기, 입출력 처리를 위해서 작업이 잠시 멈춘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상태로 전이 되는 과정에 대한 용어도 따로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Dispatch, Time Runout, Block, Wake Up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서로 상태가 변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Process A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실행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특정 CPU의 할당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Dispatch를 통해서 실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Process A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쭉 되다가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왔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잠깐 멈춰야 되죠. 그래서 Block 단계를 거쳐서 대기 상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Process가 잠깐 멈춰요. 그러면 CPU는 얘를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입력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CPU는 다른 프로세스를 도와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을 받기까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했어요. 뭐뭐뭐 입력하고 엔터를 딱 쳤다고 생각하면 딱 쳤을 때 Wake Up 하면서 준비로 돌아갑니다. 왜 바로 Run으로 안 돌아갔어요? CPU가 다른 일을 하러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준비 단계로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CPU가 할당을 해주면 Dispatch 단계를 통해서 다시 Run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프로세스가 끝나면 말 그대로 종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ime Runout, Time Runout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Time Slice가 5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Time Slice가 5초인데 5초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5초를 부여받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프로세스들을 쭉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얘한테 할당을 받게 되면 또 Dispatch를 통해서 다시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나머지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Time Slice가 중요하다고 앞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4가지의 전의 과정과 이 3가지, 정확한 5가지죠. 3가지의 이 상태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Interrupt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적이 있죠. Interrupt는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특정 요인에 의해서 일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다가 물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밥을 먹는 걸 잠깐 멈추고 일단은 물을 뜬 다음에 물을 마시고 나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죠. 이 과정이 Interru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Interrupt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Interrupt와 내부 Interrupt,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Interrupt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외부 Interrupt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 입출력 장치, 타이밍 장치, 전원 이상 어쨌든 외부적인 장치의 결함이나 전원의 문제, 컴퓨터를 발로 찼어요 이런 것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Interrupt고요. 다음에 내부 Interrupt는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Interrupt는 요청에 의해 발생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간단하게 명령을 내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nterrupt에 대한 3가지 설명이 전부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을 좀 주기는 하는데 무조건 부정적이기 보다는 현재 프로세스 입장에서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하던 작업을 멈춰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온 거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Interrupt 처리 절차입니다. 두번째 Interrupt 처리 절차는 쭉 써 있지만 제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없죠.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실행 중에 Interrupt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하던 것까지는 하고 프로세스를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계 정보를 PCB나 PC 우리 배웠던 부분이에요. 저장을 한 다음에 문맥 교환을 통해서 CPU 할당을 전환한다고 되어 있죠. CPU는 사람이고 프로세스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작업과 B 작업이 있는데 사람이 A 작업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B 작업을 한다는 걸 이제 CPU를 할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Interrupt 처리 루틴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PCB, PC 등이 저장된 정보를 통해서 다시 복구를 하고 기존에 하던 작업을 다시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 부분은 암기할 게 조금 있죠. IPC라고 해서 프로세스 통신이라고 합니다. 통신 방법이 프로세스들한테는 직접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기법을 IPC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공유 메모리 기법과 메세지 전달 기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실 때 서로를 비교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보다 더 작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단일 스레드를 가지지만 둘 이상의 다중 스레드 방식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레드는 서로 독립적으로 다중 수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특징입니다. 더 추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병행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처리율 향상시킬 수 있고 자원에 대한 낭비가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로 기결될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레드도 마찬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를 보시면 스레드는 사용자 레벨과 커널 레벨이 있어요. 사용자 수준, 커널 수준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사용자 레벨은 사용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구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지만 구현이 어렵다. 그 반대 개념이죠. 항상 두 가지가 나와 있으면 대부분 두 가지를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커널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 구현이 쉽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두 종류를 혼합한 멀티레벨 스레드도 있다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문장 빠르게 수행되어야 하는 스레드는 사용자 레벨로 안정성이 필요한 스레드는 커널 레벨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 스레드입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본격적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프로세스 스케줄링입니다. 프로세스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 프로세스들을 어떻게 스케줄링 할 거냐 뭐 그런 개념이겠죠. 포인트는 우선순위입니다. 프로세스가 많을 때 무조건 순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응급실처럼 긴급하게 작업을 처리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선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먼저 진행해야 되는 작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장기, 중기, 단기 스케줄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는 커널 나오고요. 중기는 메모리, 단기는 CPU라는 단어가 보인다는 것 정도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방식이 강제 중단 여부에 따라서 선점형과 비선점형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중단 여부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너 그만해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선점형은 중단을 할 수 없어요. 일괄 처리 중심이고요. 각각 하나씩 다 공부할 겁니다. 선점형은 중단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실시간 처리 중심이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 공부를 다 할 겁니다. 이 선점형이라는 말은 윈도우즈 공부를 할 때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본 적이 있죠. 그 선점이 이 선점이에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시험에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프로세스 스케줄링 원칙 나와 있는데 제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이렇게 형광펠을 칠해 둔 이유는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면 중요 자원의 선점 및 안정성이 높은 프로세스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당연한 이야기죠. 신속한 응답, 효율적 자원 활용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처리 능력을 높이고 대기 시간, 응답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한다. 당연히 응답 시간이라든지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좋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링 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부정적인 문장을 고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해만 되신다고 하면 당연한 문장을 고르면 되겠구나. 배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비선점형 스케줄링부터 각각 종류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F가 가장 먼저 나왔네요.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도착한 순서대로 그대로 처리를 한다. 라는 건데 어쨌든 여러가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세스가 걸리는 시간, 대기 시간, 작업 시간 여러가지 시간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인식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죠. 알고리즘이 간단하지만 평균 반환 시간이 길다고 되어 있어요. 평균 반환 시간이 뭔지 평균 실행 시간이 뭔지 평균 대기 시간이 뭔지 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각각 보시면서 천천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자 아래쪽에 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업, 프로세스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작업이라고 할게요.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A작업, B작업, C작업이 있어요. 이 세 작업이 동시에 도착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A작업은 바로 도착을 했고요. B작업은 1초 뒤에, 그 다음에 C작업은 2초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C순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죠. 각각 작업은 24초, 6초, 3초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A작업은 가장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0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은 24초 후에 B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의 대기시간은 A의 실행시간인 만큼 24초여야 하지만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라 1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24에서 1초를 빼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C작업도 마찬가지죠. C작업은 24와 6, 이 두 가지를 더한 30초 뒤에 실행되는 게 맞는데 얘가 도착한 게 2초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1을 뺀 시간이 총 대기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균은 뭐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음부터 점점 어려워져요. 자 일단은 SJF입니다. 용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실행시간이 짧은 프로세스 순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아래쪽에 이제 봐주면은 A와 B, C 작업이 있고요. 똑같아요. 표가 24초 걸리고요. 6초 걸리고, 3초 걸리고, 도착시간 1초, 1초, 1초 이렇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단은 A는 먼저 작업을 하겠죠. 진행을 쭉. 자 그럼 24초 뒤에 B와 C가 이미 도착을 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FIFO였다면 B가 먼저 도착을 했기 때문에 B를 먼저 하겠지만 보니까 실행시간이 C가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수행합니다. 그래서 24 빼기 2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요게 SJF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짧은 시간에 작업들이 많은 경우에 평균 대기 시간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긴 작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무한대기 기하 현상이라고 해요. 무한대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짧은 작업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먼저 들어온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같은 데를 보면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먼저 왔어도 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일단 그 환자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또 급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또 그러면 그 환자를 보죠. 먼저 들어왔지만 증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손 보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문제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독한 사람을 먼저 계속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 병동을 가죠. 일반 병동은 급한 순이 아니라 접수한 순서대로 진료를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컴퓨터 내부에는 응급실하고 일반 병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HRN이네요. 이거는 방금 말했던 FIFO와 SJF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서 개발된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기시간이 길수록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다 보면 내 순서가 오겠죠. 우선순위가 점점 올라갈 테니까. 자 여기에는 우선순위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HRN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아래쪽의 형태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이 표의 형태를 잘 보세요. FIFO나 SJF 같은 경우에는 ABC가 언제 도착했고 실행시간이 얼마고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지만 HRN 같은 경우에는 실행시간이 이 정도 되고 현재 대기시간이 이 정도 되면 실제 우선순위는 얼마가 될까 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는 형태 이 공식을 적용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 각각의 우선순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가장 많이 오래 기다린 이 B 작업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선점형 스케줄링이었어요.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작업이 한번 시작되면 그 작업을 끝낼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선점형이에요.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배울 선점형 스케줄링은 중간에 중단이 가능해요. 작업 자체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일시로 중단하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다른 작업을 봐주는 다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요.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라운드 로빈입니다. 동일한 시간 간격을 사용하는 시분할 처리 시스템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타임 슬라이스 시간 간격 예를 들어 5초 5초 단위로 프로세스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A 작업을 처리한다고 하면 5초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B 작업을 5초 처리하고 그 다음에 C 작업을 5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특징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5초의 시간 간격을 가진 프로세스를 RR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스케줄링 하는 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업이 쭉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작업의 실행 시간 근데 이걸 남은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은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할 거기 때문에 현재 실행 시간 남은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A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겠죠.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작업 C, D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10초 뒤에 수행되고요. 15초 뒤에 수행돼요. 그런데 5초, 6초 늦게 도착했다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C, D는 A 작업과 B 작업이 끝난 다음에 C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C가 끝난 다음에 D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시간 간격이 5초니까 여기 5초, 여기 5초 다음에 수행 그러니까 10초 뒤에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C도 수행을 한 다음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15초 뒤에 수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도착한 시간이 5초, 6초 뒤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그래서 작업 C는 10초 뒤에 수행이 되지만 5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 대기 시간은 5초다. 그 다음에 작업 D는 15초 뒤에 수행되지만 6초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 대기 시간은 9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래쪽에 표에 남은 시간이 다 5초씩 깎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위에 없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은 시간이 10초, 18초, 5초, 3초인데 여기서 다 5씩 깎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초, 13초, 여기 원래 5초였는데 0초 됐고요. 여기 원래 3초였는데 0초가 됐습니다. 이해 되시죠?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작업 C와 D는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A와 B를 순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거 5초 수행 하겠죠. 그 다음에 얘 5초 수행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끝났어요. 그럼 얘를 쭉 다 수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평균 실행 시간과 평균 대기 시간 이 대기 시간, 실행 시간을 이용해서 구한 평균 반한 시간까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직접 실제로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영상을 보면서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닫고 잠깐 멈추시고 책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직접 계산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넘어가서 SRT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특별히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징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SRT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프로세스에 남아있는 실행 시간이 가장 작은 프로세스를 먼저 실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SJ 기법을 선점 형태로 변경한 거다 라고 되어 있죠. 시간 간격상으로 계속 계속 바뀌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MFQ는 짧은 작업이나 입출력 위주의 프로세스에 우선순위를 우선 부여한다. 먼저 부여한다. 이렇게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관련 기술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호 배제에 대해서 뮤텍스라고 되어 있죠. 임계 구역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다수의 프로세스가 서로 공유하는 자원의 영역 이 영역 안에 임계 구역 안에 있는 자원을 서로 공유한다 라는 건데요. 이 공유를 동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또는 독점을 할 수도 없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상호 배제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도 한번 보죠. 상호 배제. 하나의 프로세스만 임계 구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금 이야기를 했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고요. 공중 화장실 같은 겁니다. 화장실에 둘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프로세스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상호 배제를 위해서는 아래 4가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고 쭉 써 있는데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암기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상호 배제 알고리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상호 배제 알고리즘은 잠금 있고요. 인터넷트 봉쇄 있고요. 엄격한 교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잠금은 말 그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문을 잠그는 거죠. 인터넷트 봉쇄는 말 그대로 인터넷트 자체 발생을 막는 겁니다. 밖에 이미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써 있어서 이미 들어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터넷트 봉쇄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교대에 다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임계 구역을 교대로 접근하게 한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상호 배제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고요. 이 상호 배제를 하다보면 현재 사용 중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길다면 다른 프로세스는 임계 구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을 서야 되죠. 이를 바쁜 대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바쁜 대기 현상이 증가하면 운영체제는 처리할 작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을 갖게 돼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체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걸 세마포어라고 합니다. 세마포어는 말 그대로 바쁜 대기 현상을 방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임계 구역, 상호 배제, 임계 구역, 바쁜 대기 현상, 세마포어까지 왔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한 줄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프로세스가 이러한 바쁜 대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재우고 나중에 깨워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마포어의 s라는 변수가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코드 형태로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뭔가를 입력해라 그러진 않지만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세마포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일단은 p라는 연산과 v라는 연산, 그 다음에 s라는 변수, 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예시 코드를 다음 페이지에 올려놨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세마포어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딱 봤을 때 시언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어색한 코드가 나와 있죠. 이런 코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p고 하나는 v고 하나는 s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지금 세마포어 이야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넘어갈게요. 이거 실제로 해석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다음은 교착상태입니다. 교착상태는 다수의 프로세스가 같은 자원의 할당을 요구하면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교착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a라는 프로그램과 b라는 프로그램은 정확하게는 프로세스지만 두 프로그램이 하나의 자원을 쓰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windows라고 하면 엑셀과 카카오톡이라고 해보죠. 카카오톡과 엑셀이 어떤 하나의 a라는 자원을 사용하게끔 승인을 내달라고 했을 때 windows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네가 먼저 써 아니면 엑셀 네가 먼저 써 이렇게 판단을 못합니다. 동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도 주지 못해요. 이 상태를 교착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양보 이런 거 없으니까요. 컴퓨터는 자 그래서 이 교착상태가 발생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을 했을 때 교착상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단어 뜻 자체가 용어 뜻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모르시겠으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죠.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방, 회피, 발견, 회복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방은 하나 이상을 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이상을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두 가지도 괜찮죠. 한 가지만 한 가지 이상만 부정을 해주면 교착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넘어가서 회피가 있습니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회피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요청만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하고 엑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엑셀 작업을 주로 하고 카카오톡은 잘 안 해. 그랬을 때 카카오톡하고 엑셀을 같이 켰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아예 카카오톡을 거부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게 회피입니다. 대표적인 회피의 알고리즘으로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은행원 알고리즘이 뭔지는 사실 시험에 나오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원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대출 심사라는 걸 하죠. 자 그래서 모두한테 대출을 한 다음에 그걸 걷어들이려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상환을 할 수 있는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대출 상환을 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좀 낮은 분들은 애초에 대출을 회피하죠. 이 개념이 은행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회피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다음으로는 발견입니다. 중단 원인을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회복 마지막이네요. 회복입니다. 회복은 교착상태가 발생한 프로세스 중에 중단할 프로세스를 정해서 자원을 빼앗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엑셀이라고 했죠. 아예 카카오톡을 안 받아버리면 회피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교착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카카오톡을 강제로 종료해 버리면 이건 회복입니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먼저 지울 건지 엑셀을 먼저 지울 건지 희생량을 정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낮고 진행률이 적고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이런 애들을 먼저 날려버리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겠죠? 여기까지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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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